안녕하세요. 슈팅시탁 리턴즈 황금별을 잡아라. 매주 금요일에는 코인 시장을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IT코인인 리플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한 가상자산관리업체 전문가는 중앙은행이 긴축을 이어간다고 해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예달 앞으로 가상자산시장은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전망 함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코인이 유망할지까지 다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고도 더 많은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보실 수 있는 곳 노란톡방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코인에 대한 정보는 노란톡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럼 오늘은 코인 어드바이스 1000%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1000% 전문가와 저와 두 명이서 함께 또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인 어드바이스부터 들어가서 한 주간 코인 시장의 이슈를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연준이 결국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지 않습니까 전문가님. 주식시장은 그렇게 되면 참 힘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가상자산은 생각외로 그날 당일은 반짝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금리 인사하고 나서 정말 변동성을 유발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급락세가 또 나오고 그랬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급락세가 어느 정도 당일 새벽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아마 이제 새벽쯤에 이렇게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제 학을 띄었을 겁니다.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이제 1000불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요. 다시 1000불 상승해주고 1000불 하라고 좀 약간 들었다 놨다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예견이 돼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주식장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오전장까지 좀 약간 괜찮은 흐름 보이다가 오후장에 좀 약간 어느 정도 뒤통수 맞는 이런 장치가 막판에 좀 이렇게 펼쳐졌거든요. 대부분 다 이제 지수만 놓고 봤을 때 1.5% 이상 하락으로 좀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약간 악조건입니다.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1, 2%가량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낮추는 하락세가 이제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개구리 이제 뭐 삶듯이 좀 약간 말려주이는 이런 방식으로 좀 이렇게 택한 것 같아요. 한 번에 이제 급락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흐름이 뭐냐면 저가 매수세가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마저도 주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도 이제 뭐 금리상 이게 뭐 목요 새벽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지난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일제히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하락분을 좀 약간 상세시키면서 반등에 성공을 줬는데 자 오늘도 좀 그 새벽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뭐 파울 연주군장이 새벽 3시에 이제 또 이제 연설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미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연설을 할지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알고 있죠.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속적인 금리 인사항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아마 새벽 3시이기 때문에 얼굴만 이렇게 카메라에 비치면 아마 변동성이 좀 약간 연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매매를 하실 때 조금 피하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비트코인 대장격인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탄탄하게 지지 기반을 좀 약간 받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또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또 이제 순환매에 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크게 재료가 있는 코인들은 급등세가 좀 이렇게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뭐 우리가 그 가장 이제 선호하는 이제 코인 중에 하나지 리프코인도 이제 엄청난 급등이 이제 나오고 있는 만큼 순환매 돌아가면서 다시 한 번 또 이제 알트코인 장세가 또 이제 상승 연출이 나와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이제 큰 불장은 아니지만 미니 불장 쪽으로는 좀 이제 표현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모든 이제 주식도 그렇고 이제 코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이제 마찬가지게도 이제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승 재료가 지금 현재 많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상승 동력이 좀 약간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도 좀 약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파오르 주장이 사실 지금 현재 뭐 인플레이션 굉장히 크게 높으니까 비트코인에 사라 이런 대답을 또 이제 기대를 좀 이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농담 삼아 이제 한 얘기고 이제 그 여기저기에서 이제 장난 삼아서 이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뭐 믿음은 신뢰감은 없어요. 그만큼 이제 좀 약간 간절히 좀 이렇게 크게 이제 급등을 원하는 좀 이렇게 노력이 일어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오늘 새벽이겠죠. 새벽이 이제 큰 변동성이 연출이 되면서 변곡점까지도 완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결국에는 이제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이 변동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코인 투자 하시는 분들 이 기회를 잘 잡으셔가지고요. 수익 크게 나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알틀코인의 수납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어떤 알틀코인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잠시 후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한 주간 이슈가 됐었던 코인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코인부터 저희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신아 이제 뭐 단연코 이제 1위 코인이겠죠. 리플코인입니다.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일주일 동안 계속적인 좀 상승세가 좀 이렇게 나왔죠. 사실 이제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쯤은 이런 갑자기 이유도 모르는 상습화동이 좀 이렇게 연출이 되는데 원래 이제 1년에 한 번씩이라는 것은 이제 11월 달에 있는 이제 수혈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에 기대감 때문에 크게 급등하는 이게 날짜별로 좀 약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날짜 공략을 하면 수익이 좀 약간 반영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일주일 전부터 이제 크게 급등세가 나왔는데 아마 이제 9월 19일에 SEC위원회하고 또 이제 재판이죠. 공방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건 변호사 직접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크게 급등세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SOC 위원회의 위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이 부분이 기대감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제 크게 급등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뭐 고래들 물량이죠. 고래들 물량이 거래소로 계속해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제 차이시험 물량이 이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상태고 지금도 오늘 이제 오늘만 하더라도 10% 이상 급등이 또 나아졌는데 차이시험 물량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크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코인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한테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기회를 이용을 해가지고 물량을 조금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좀 이야기해드리도 하겠고요. 리플코인 이거 혹시라도 이제 여기에도 또 이제 주변에 또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 이제 천원까지도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일주일 이상 이렇게 급등했던 코인들은 좀 약간 조심을 해야죠. 어차피 만약에 이제 목표치가 이제 천원을 넘어간다고 하면은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제 천원을 목표가를 이제 달성을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일주일 쉬고 2주 쉬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재료 자체가 이제 매달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이제 이 합의를 관련해가지고 좀 이제 공판이 예정이 돼 있는 상태고 최종 판결은 12월에 있는 상태죠. 12월 달에 이제 수혈 행사도 있고 이 모든 게 전부 다 이 일주일 만에 좀 약간 마법의 단어죠. 선반영 돼가지고 전부 다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에 적용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코인 투자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매매를 안 했어도 이거 올라가는 척 했다가 또 한 번 이제 뭐 통수치겠지 소위 말하면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풀이 이제 접근을 안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더 갈 줄 알고 오늘 당일날 이제 뭐 고점에 매수를 했다. 이러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흐름을 한 번 잠깐 체크를 하면 오늘도 이제 크게 급등세가 나왔는데 윗골이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약간 혐오스럽죠. 혐오스럽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코인들이 이제 대부분 그래요. 물론 이제 뭐 주식도 보면 급등주도 그러겠지만 이 그 갈 줄 알고 적당히 눌러주는 것도 좀 약간 적당히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 운봉까지 지금 현재 적응이 됐죠. 저점이 지금 현재 완성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서 더 밀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약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현물만 하시는 분들도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호가차 물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이제 뭐 분봉사 이제 거래량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선무시장도 동시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잠깐 얘기했듯이 계속적으로 거래소에 이제 리플코인이 계속해서 입금이 되고 있거든요. 입금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전부 다 이제 뭐 차익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물량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좀 약간 소형 거래소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리플 마켓이라고 또 따로 있었습니다. 리플코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 매수를 한다든지 이더리움 매수해서 이제 매매를 한다든지 리플 마켓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이제 좀 약간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 물론 오늘 종가상 지금 현재 가격대 뭐 680원이나 70원 부근에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도 또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지금 현재 더 올라가기가 근데 가격을 올릴 때는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좀 약간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약간 사라져야 됩니다. 가격적인 부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제까지도 이제 장태양봉이 좀 이렇게 나왔죠. 이 절반까지는 최선 650원 밑에까지 가격이 내려가야 그때 이제 반탄력 당일 저가 매수 이렇게 들어오는 밑골이 단타겠죠. 이런 부분도 좀 약간 들어가서 스케핑 정도 수준으로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그냥 매매 안 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코인이라면 리플 뽑아주셨습니다. SEC 소송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이 됐다. 미국의 증권거래소와 리플 간의 소송을 약식 합의로 종결지려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급등세가 연출이 됐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따라서 좀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탈출하는 그러한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신규 접근은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또 이슈가 됐었던 코인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또 어떤 코인이 이슈였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뭐 리플 코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야 말아가지고 해드릴 말이 말아가지고 이제 스텔라룸에 리플 사이에서 이제 파생되어 나온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리플 코인 움직이면은 얘가 또 이제 뭐 거의 부대장격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데 파동 자체는 이제 좀 약간 떨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매수를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대부분 다 이제 앞에서 리플 사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길 가능성은 좀 약간 낮습니다. 왜냐하면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주식 캐러로서 주식으로 등록이 돼 있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더라도 대부분 예전 같은 경우에는 리플 정말 빠르다. 리플로 이제 코인들 거래소끼리 이제 이동하는데 좀 사용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예요? 대부분 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또 이더리움이라든지 기타 다른 코인들 다 봤을 때 속도 측면에서는 별만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좀 약간 지혜롭게 좀 이용을 하는 게 뭐냐면 코인들끼리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또 뭐예요? 수수료가 들죠. 수수료가 적은 코인들 위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대표도 뭐 트론이라든지 뭐 이런 코인들 저도 이제 트론으로 좀 약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래소 이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단기적인 코인 상승이 나아졌기 때문에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호재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따져봤을 때 호재는 없는데 리플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내릴 때는 대장 코인 자체가 저점 부근에서 이제 100% 올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조종폭이 지금 현재 한 20% 정도 조종을 주고 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뭐 구태장격이나 이등종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단계적으로 사실상 오른 것도 많이 없는데 내릴 때는 대장 코인도 더 많이 내립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약간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미국에서는 배드나우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승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2023년부터 이제 뭐 시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소액결제 시스템입니다. 소액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저희 이제 노란톡 여기 보면 선물하기 보면 물론 이제 뭐 큰 금액도 이렇게 결제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소액으로 이렇게 시스템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돼 있죠. 물론 이제 예전에 페이스북 지금 현재 메타라고 사명을 변경을 했지만 이 페이스북 내에서도 지금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텔레그램도 지금 이 시스템을 구현을 하려고 이전에 톤이라고 이제 IC로 또 이제 추진도 하기도 이제 했었는데 지금 각국에서 이제 CBDC가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부분이 만약에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요. 지금 현재 있는 코인들은 거의 다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은 하되 큰 금액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은 못하고 왜냐.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권력에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공권력에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이제 보고 있을 만한 정부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용은 하되 큰 금액보다는 이제 소액결제로 아마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텔라룸에는 다 좋은데 좀 이제 본인들이 이제 했던 전략적인 부분들 있죠. 게임 출시나 좀 이렇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이렇게 뭐 출시를 한다. 개발하고 있다 하고 하는데 이 부분 계속해서 이제 뭐 코인 올라가면 코인 팔아가지고 뭐 이제 운영비하고 운영하는 건 좋은데 이제 언제 이제 출시를 할 것인가. 이게 완벽하게 이제 사실 뭐 출시를 하는데 모든 제품들이 100%로 이제 완성이 돼서 이제 출시하기는 좀 약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졌으면 출시를 해가지고 이제 베타서에서도 해보고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뭐 이제 SNS를 통해서 우리 뭐 잘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뭐 쓸 때는 희망만 이제 심어주는 이런 거 좀 약간 없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기술적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리플하고 좀 약간 판박이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공략을 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좀 올라가는 코인들이 리플을 올라가면 또 이제 다른 코인이 있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라고요. 이제 슨트라고 하죠. 이 코인도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빼버렸죠. 왜냐하면 이건 수급이 더 낮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윗고리가 이제 길게 달렸고 대량 거래량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이제 조심을 해야겠다라고 좀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제 코인을 이제 아까도 얘기했어요. 공략을 하려면 고점과 단기적인 저점 대비했을 때 거의 이제 절반 정도까지는 한 50%, 60% 정도까지는 되돌림 파동이죠. 말 그대로. 조정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좀 이제 스킬핑적으로 단타성으로 이제 들어가도 이제 무방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매매하지 마라 라고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텔라 루맨이라는 코인을 또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리플의 흐름과 보통은 이렇게 커플링되는 현상을 항상 보여주는 그러한 코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렇게 1000%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1000% 전문가의 더 많은 코인에 대한 전략 받아보실 수 있는 노란톡의 입장 가능하니까요. 문자 또는 QR코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코인 어드바이스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지금부터는 별난 코인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어떤 코인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전문가님. 또 우리 가장 핫한 코인이죠. 요즘에 이번 주는 코인들이 대부분 많이 올랐어요. 지금 챌리지 코인이라든지 오늘 올라간 아아 토큰. 무슨 토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름이 아아니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대표도 크게 올라갔었던 이런 코인들도 지금 현재 리플하고 약간 유사한 움직임이죠. 알고랜드 코인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알고랜드랑 칠레지랑 같은 계통 쪽입니다. 바로 카타로 월드컵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코인 중에 하나죠. 유럽에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푸디미엄 리그가 지금 현재 개막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솔세이션을 해서 손희민 선수가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축구 관련해서 개막을 하거나 또 상품이 출시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약간 큰 무빙 액션이 나와주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번에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피파사죠. 피파에서 NFT를 출시를 하는데 같이 파스넛이 협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랜드 플랫폼 자체 내에서 생산, 개발을 하는 일종의 예를 들어서 스티커라든지 온라인 상품이죠. NFT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직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오프라인으로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 특히나 일종의 NFT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나름대로 특화가 걸려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파하고 직접적으로 알고랜드 기반으로 출시가 나온다는 소식에 기대감 때문에 좀 약간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특히나 주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인도 그렇지만 알고랜드는 또 최대 재료가 있죠. 바로 대주주 변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주가 개인인데 만약에 이게 캐피탈사라든지 아니면 특정 법인 기업이라든지 이게 만약에 손바퀸이라든지 지분 이동이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 엄청나게 급등세가 나오잖아요. 코인도 지금 현재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랜드가 지금 현재 일주일 동안 이번 주겠죠. 이번 주 동안 크게 상승이 나아졌는데 저도 사실 이 코인을 보고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누워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요. 도대체 이게 무슨 랜드냐. 무슨 네브랜드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냐. 피터팬 하나 찾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재료가 있어도 어떤 코인은 크게 급등이 나오고요. 또 어떤 코인은 움직임이 없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좀 포착이 된 게 그래서 알고랜드가 작정하고 좀 약간 크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요.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약간 코인이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움직이느냐. 해외 거래소라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바로 이 선물 시장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공포시수가 굉장히 낮은 상태죠. 위험한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적으로 현물에 투자를 하는 금액이 선물 시장보다는 굉장히 낮다는 거거든요. 선물 시장이 먼저 시세 자체를 주도로 하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에 등록이 돼 있는 코인들 위주로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토시 마켓 위주로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현물은 그대로 사토시 마켓은 오히려 급등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첫 타신호이기 때문에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랜드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면 대니지 코인들이 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 막연하게 윗고리가 달렸다고 해서 차익실험 물량이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도 약간 낮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미 소문이 났잖아요. 소문이 나서 개인 투자들이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는데 일부러 털어내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윗고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고점에서 윗고리가 달린 캔들이 출현하게 되면 차익실험 물량이다. 거래량 터진 거 봤냐. 그리고 오히려 더 크게 개인 투자들 털어버리고 나서 크게 급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이 단기적인 바닥 부근에서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가격을 올리면서 오히려 물량들을 정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개인 투자들이 개입이 돼서 수익을 보고 있겠지만 이게 한 번에 공중탑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약간 조심을 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현재 불장 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새벽에 파울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것도 중요하고 사실상 호재라고 하면 10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없습니다.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우리가 적극적인 투자를 좀 약간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한번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좀 피해야 되고요. 지금은 알트코인도 이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고장을 할 수 없어요. 왜냐? 대장코인은 지금 현재 가격이 약세 흐름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 시세가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코인도 좀 조심을 해라라고 좀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냥 1차원적인 전략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이 코인을 사고 싶은데 너무 올랐다. 그러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생각 들고 더 갈 것 같은데 하고 매수를 하는 순간 그 부분이 고점이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만약에 알트코인들 순환매가 나온다 그러면 안 올라간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막바지에 그런 코인 좀 약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알고랜드라는 코인을 확인을 하셨는데요. 윗고리가 좀 길게 나왔기 때문에 조심할 수 있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별난코인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코인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이게 혼자 하니까 또 이게 쉬는 시간이 없네요. 계속 달리셔야 됩니다. 계속 달려야 되네요. 힘내세요. 자, 이번에 좀 약간 볼 코인은 지난주에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가 끝났죠.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가 뭔지 아세요? 네, 작업 증명을 지분 증명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제 뭐 여기 자리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 이 정도만 압니다. 폴리곤 코인을 한번 볼 텐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머지 업그레이드 진행을 하고 나서 첫 단추를 잘 깼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가장 큰 이점이었던 채굴 이점이 사라졌죠. 이제 발행량으로만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난주에도 한번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게 머지 업그레이드 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4단계가 더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최소 3년, 길면 한 5년 이런 식으로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 업그레이드가 만약에 딜레이가 된다,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 또 이더리움 가격은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첩세 선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굴업자들은 이더리움 디액 기반으로 파생돼서 나왔던 이런 코인들이죠. 바로 채굴 코인들 위주로 많이 분산돼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율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각국의 전기 전력량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스톱을 해둔 상태죠.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 제일 큰 채굴업체가 미국이나 미국의 큰 채굴업체가 파산 보호 신청까지 냈을 정도로 채굴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먹그룹이 많이 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장 크게 앞으로는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채굴 코인 같은 경우에 우리는 약간 눈여겨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폴리곤 코인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대표적인데 폴리곤 코인이 그중에서 활발하게 조금 영업 확장을 좀 약간 넓히고 있는 건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수혜로 꼽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체 코인 기반으로 이렇게 채굴 코인 기반으로 대부분 채굴업자들이 이동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약간 채굴하면 할수록 손해를 먼저 보고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채굴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채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시율이 높아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전부 다 단체로 이렇게 해서 풀 가동을 돌리고 있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폴리곤도 그 부분에서 좀 약간 영향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BUSD라고 코인, 특히 세계 최대 거래대금을 잘하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폴리곤 코인을 스테이브 코일로 등록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량이 이렇게 풍부하게 있다는 것은 전 세계인들이 대부분 투자자들이 바이낸스 거래소를 이용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 거래대금의 거의 한 30%는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등록이 됐다는 것은 폴리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가 약간 창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흐름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트코인도 순환에 가면서 지금 현재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안 올라간 코인들 위주로 우리가 한번은 쳐다봐야 되는데 물론 대장격인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업 흐름 자체가, 시대 자체가 내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횡보를 하고 있는지 또는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을 때는 알트코인들이 가급적 공략 안 하는 게 낫겠죠. 왜? 어떤 코인이 올라갈지 모르고 내려갈 때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는 더 크게 비트코인 1% 내려갈 때 알트코인들은 최소 5% 이상 이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10% 내려가면 알트코인들은 2, 30% 워터파크 개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도 하겠고 폴리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전에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의미 있는지 거량적인 부분들은 약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고점 부분에서 박스권 형성이 나와 있는데 이 구간이 지금 현재 변곡점이라는 거거든요. 변곡점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론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건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가격적인 부분들이 밀려 내려가게 되면 어디까지 내려가겠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저항을 받고 있던 이 가격대까지 결국에는 어느 가격대요? 700원대 가격대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폴리곤 코인은 만약에 타점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00원 밑에서 특히나 800원 초반이나 800원 깨지게 되면 그때 거래량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좀 많이 없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차라리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손절매에 나오는 물량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터져줘야 오히려 그 밑에서 물량들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큰 손 투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업체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좀 약간 조심을 하고 오히려 대폭적으로 거래량 터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반등 힘도 굉장히 쎄고 저가 매수세가 그만큼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타점 공략할 때는 가급적인 800원대 기준 전후로 해가지고 공략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만약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폴리곤 코인이 이더리움 대신에 채굴 코인으로 대안이다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폴리곤을 확인을 하셨는데요. 바이낸스 거래소에 스테벨 코인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좀 유망하다라는 점을 짚어드렸고요. 다만 이제 천원 밑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공약하는 것이 좋겠다. 800원 전후쯤이 타점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가격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별난 코인 하나 더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떤 코인 확인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로스톨 코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마 어제까지 크게 급등이 나아졌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코인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리플 따라서 움직이는 코인과 그다음에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에 따른 채굴 코인 에넨 코인들로 분류를 해서 한번 가지고 왔는데 그로스톨 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리곤 코인하고 좀 약간 유사한 흐름이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로스톨 코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쓰고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일종의 에이식 방식이겠죠. 집에서 직접적으로 채굴이 가능한 코인 중에 하나가 그로스톨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로 인해가지고 유일하게 채굴이 되고 있는 코인들은 수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레이븐 코인, 앞에도 얘기했던 폴리곤, 그로스톨,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는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약간 배제를 하고 그로스톨 코인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이미 이틀 전에 크게 급등이 한번 나아졌어요. 물론 금리 이상 발표 이전에 크게 급등세가 나아져가지고 지금 가격은 급등하기 전 가격대까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제 뭐 따라붙어가지고 매매하신 분들이라면 수익 좀 받다가 바로 이렇게 손실 전환되는 움직임을 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그로스톨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소에서 이제 4월 달에 투자 유의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상패 위험에서 벗어났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리 종목 들어갔던 종목은 관리 종목 탈피를 하더라도 똑바로 운영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벌게 되면. 이 코인들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투자 유의로 이제 지정이 됐던 코인들은 나중에 추후에 또 이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래소에서 이렇게 공지가 나오고 투자 유의로 이렇게 되는 코인들은 약간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좀 약간 트릭이 있습니다.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투자 유의로 지정되기 전에 한번 이제 크게 이제 물량들이 좀 거래가 돼요. 이 부분은 좀 약간 트릭성이 있는데 올해 투자 업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제 이런 코인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부분도 좀 약간 캐치해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는데 크로스토코인도 이제 마찬가지. 일단은 투자 유의에서 이제 해제가 된 건 상반기 때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걸립기 없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계속 이제 뭐 꽃길만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좀 이제 알트코인 순환매 이제 돌아가긴 하지만 크로스토코인은 이미 이제 순환매 들어가면서 이미 시세가 한번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50원 정도까지 640원 이상까지 이제 크게 올라갔다가 오늘자에 지금 현재 가격적인 부분들이 급등하기 전 가격으로 지금 현재 회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이게 이틀 만에 이제 회기를 한다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주식에서 이제 쓰는 용어죠. 조막손 세력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조막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어느 정도의 투자금. 예를 들어서 뭐 5억, 10억 뭐 이런 단위로 이제 큰손이겠죠. 큰손이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매매가 들어간 거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 개별적으로 이제 수송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 이용을 해가지고 아마 매매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다 이제 프로그램 이제 만질지 모른다 그러면 수동 매매거든요. 수동 매매인데 이게 또 체결이 잘했대요. 워낙에 빠르게 움직이니까. 렉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코인이 갈 줄 알고 뭐 600원대 이제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뭐 630원, 620원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웃돈 주고 산다라고 그러죠. 왜냐? 650원만 넘어가면 팔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는 척 했다가 수익 좀 잠깐 구경했다가 그냥 바로 빠르게 가격적인 부분도 이제 회귀를 하는데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이제 코인이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따라 붙어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한다 그러면 정말 손이 빠르게 짧게 이렇게 드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게 실패를 했다 그러면 이건 실패한 코인이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이제 정리를 하겠다. 이게 좀 약간 그 결단심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미 이전에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고점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손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부분에서 이제 매수하셔가지고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격이 다시 올라갈 때까지 시간적인 부분들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꽤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제 채굴업자들이 이제 채굴 코인들 위주로 이렇게 다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해지레이트가 크게 이제 급등을 하고 이런 경우에만 가격적인 부분들을 좀 약간 급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해지레이트가 크게 급등했다고 해가지고 해당 코인이 당일날 크게 급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쪽 코인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우리가 이제 이 조만간이라는 것은 일주일 뒤일 수도 있고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은 우리가 이제 모르기 때문에 다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코인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굴업자들도 채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영을 하려면 또 이제 차익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매도하기 시점 맞춰가지고 이제 크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로 좀 약간 노려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로스톨 코인까지 이렇게 별 한 코인, 세 가지 코인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샵 3772번으로 1000%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의 입장이 가능하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코인에 대한 전략들 이 코인을 가지고 좀 더 자유로운 소통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별난 코인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자 그럼 지금부터는 코인의 상승을 기원해보는 코인고마스 시간 들어가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다음주 코인시장도 어떻게 전개될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인이며 주식시장이며 많은 자산시장들이 힘든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는데요. 코인시장 다음주는 어떻게 될 거라고 하시나요? 사실 이 프로그램 중에 이 코너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알아요 사실 이거를. 저 항상 지난주도 이렇게 하지만 항상 운 좋게 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맞아떨어져가지고 운 좋게 넘어가고 있는데 다음주도 마찬가지로는 가격 약세 또는 횡부 흐름으로 약간 점쳐지고 있습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승 재료가 없어요. 상승 재료가 없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만 하더라도 환율이 1410원이 넘어간 상태거든요. 넘어간 상태인데 이미 이제 며칠 전에 이 1400원 돌파 못하게 정부에서 좀 약간 어느 정도 구두 개입을 통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막아놨는데 이게 지금 효과가 없으면서 오히려 돌파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속보로 나온 게 한국은행과 연기금하고 통화스와프를 또 체결했습니다. 이게 한미통화스와프가 아니라 국내 연기금하고 이렇게 통화스와프를 했던 건 호재 재료도 아니거든요. 한미통화스와프를 해야 오히려 이게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달러 지수는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정신 이상자처럼 계속해서 지금 계속 고점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조정을 주더라도 잠깐 쉬었다가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한 가격적인 부분들의 상승은 좀 약간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혹여라도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좀 약간 차익실현이라든지 단기적으로 물량 넘기기 위한 그런 방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2019년도 그때 가격이 고점 부분이었을 때 수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큰 매수세가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될 때 한번 급등을 시켜줄 가능성이 있죠. 코인용으로 치면 휩쏩니다. 가짜 반등으로 하면서 물량을 좀 약간 떠넘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물에서 지금 현재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선물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지금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에서 제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이제 가격대를 좀 약간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디까지 이제 상승이 나올 것이며 어디까지 이제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 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더라도 충분히 수익 내는 데 이제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장세 좀 약간은 횡보내지 좀 약간 하락으로 좀 약간 점쳐진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약간 웃겨요. 왜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하락을 할 거고 어디에서 반동을 줄 것이냐. 그런데 그 반동을 주는 좀 약간 모양새라고 그러죠. 패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모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온라인 방송 때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코인 시장은 뭐 여태 그래 왔듯이 워낙 요즘은 호재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악재만 좀 무성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도 하락이나 횡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냐. 그 반등 지점을 또 알아내는 게 투자자들의 과제일 텐데요.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또 코인별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구간들을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다음 주도 조금은 힘들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 중에서 어떤 코인이 그나마 좀 유망할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코인. 어떤 코인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도 저는 단골 코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스테이브 코인을 준비를 했는데 트루 USD죠. 제가 이 코인을 가지고 나온 처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익률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비트코인 따라서 거의 대부분 움직이니까 20% 이상 수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은 이것만 사라. 왜 이것만 사라고 했겠습니까? 중간중간에 반등은 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하락 채널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식이 인버스 같은 코인이죠. 이런 코인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거에서 물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회생 가능성이 좀 약간 낮다고 하면 다른 코인에서도 좀 약간 수익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죠. 그냥 단순히 코인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코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외 거래소로 이동을 하거나 또는 자체로 이제 사토시 마켓이죠. 이럴 때 이용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약간 적절하게 좀 약간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루 USD 강력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유망해 보이는 코인으로는 트루 USD를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트루 USD의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또 다음으로 유망할 코인, 어떤 코인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다음 주 한번 볼 거는 지금 알트코인 순환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스텝코인을 이렇게 강력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도지코인을 이렇게 매면 약간 좀 모순이 있어요. 좀 약간 모순이 있는데 그래도 자리적인 부분들을 보니까 도지코인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그게 이제 나왔었죠. 이제 테슬라 홈페이지에 보면 테슬라 호루라기, 사이버 트럭을 좀 약간 모박을 하면서 만든 건데 저도 한번 봤는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굉장히 귀여운데 도지코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제 판매가 된다라는 게 이게 뭐냐. 결국 이제 결제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제 다른 코인들도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도지코인에 지금 이제 푹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악재가 지금 현재 많이 없는 상태죠. 전체적인 코인 장세의 악재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SC위원회에 이게 증권 토큰을 분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악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9월 달에는 이제 금리 인상도 이제 진행이 됐고요. 모든 대부분 다 이제 악재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도 지금 알트코인 순환배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흐름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가입적인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무거운 코인 중에 하나인데 그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한 차례 이제 크게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가입적인 부분들의 조종이 나와줄 대로 나와졌죠. 근데 추가적으로 가격이 안 내리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지난 6월 달 포함해가지고 저점 구간에서 지금 이제 수렴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코인이 지금 이제 가장 강력하게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박스권 장세를 지금 현재 만들어둔 상태죠.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놨다는 것은 에너지를 좀 더 모으다 보면 이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트코인 순환배 돌아가고 있을 때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올라간 코인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코인을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해드리도 하고 100원까지는 좀 약간 욕심일 수 있겠지만 95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나는 100원에 팔 거다. 이게 절대 안 팔립니다. 물론 이제 100원 넘어가면 팔리기야 하겠지만 100원에 심리적으로 가격대가 굉장히 매울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95원 정도가 좀 약간 적당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수 가격대는 한 83원 정도가 좀 적당할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가 나왔을 때 일치적으로 가격이 눌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순적 가격은 80원 정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유망코인으로는 도지코인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악재가 모두 회수가 됐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요. 다만 워낙 이 100원대의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95원까지 좀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보셨고요. 83원 정도 매수 가능하고 80원을 손절가로 잡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오늘의 코인 고마스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오시죠. 자. 이예요. formidab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많은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렸는데요. 이게 부족해서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을 1000% 전문가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 더 해주시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 방송하면서 주요 키워드가 현물시장보다는 선물시장에서 지금 주도를 잡고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래서 선물시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타점,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저점, 고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런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거시경제학적으로 코인적인 부분들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 움직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굉장히 약간 쉬워집니다. 물론 저 또한 지금 현재 주식장이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이 판단 유무는 코인 시장에서도 체크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해드린 대로 다음 주 장세가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마다 떨어지고 있죠.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방송 끝나고 온라인 방송 참여하셔가지고요. 이 부분 잘 배우셨다가 단순히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다까지만 이것만 알더라도 주식장 대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선물 흐름으로 시세 전환점을 포착하는 그 비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코인에 대한 더 많은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